오늘은 2000년 대한민국의 그 때 그 시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출발! 가을 동화 KBS 2월화 미니시리즈로 송승헌, 송혜교, 원빈이 조연을 맡아 서로 뒤바뀐 운명을 가진 청춘 남녀의 아름답고 슬픈 사랑을 동화처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한류 드라마 품의 대표작으로 취급되는 겨울향과 못지않게 이 작품도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역 시절의 장면이 아름답고 배우들 연기력이 뛰어나 아역 배우들의 인기도 높았는데 어린 줌서, 최우격, 과어린 은서, 문균혁 이 교복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 피하는 장면 등은 화면이 매우 아름답고 싱그러워서 이 장면도 시청자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명장면과 명배사가 유명하였었는데 송승헌의 너의 죄를 사하노라. 원빈의 사랑? 웃기지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송혜교의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필요해요. 등이 있었습니다. 가을 동안은 당시 4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였습니다. 보아. 보아는 당시만 13세 어린 나이에 1집 아이디 피스비로 SM엔터테인먼트에서 대위하였습니다. 여러모로 최연소 최초라는 타이틀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한국 최연소 가위대상 수상, 한국 가수 최초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200차트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구한 한국 가수로 오리콘 차트 앨범 싱글 DVD 차트에서 한국인 최초로 일간, 주간, 월간 1위를 달성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반의 10대 중반의 나이에 비해 뛰어난 중과 실력으로 가요계 최정상급에 위치하면서 일본에 진출하여 엄청난 인기를 얻고 1.5세대 해외 진출 개척의 서막을 영가수로 평가받습니다. 보아의 대표적인 소식어로 유명한 아시아의 별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한류스타 중 한 명입니다. 공동경비구역 JSA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남북한 병사관의 이념을 뛰어넘는 우정과 사랑이 아련한 김광석의 노래와 포개지며 따뜻하면서도 슬픈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9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589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했습니다. MBC에서 방영된 월요 시트콤으로 성인 시트콤을 표방하며 당시 심야 밤 11시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시트콤과는 달리 월요일 하루만 방송되어 개그의 질이 높았다고 평가됩니다. 성인 시트콤인 만큼 주요 등장인물들 박상면 정웅인 윤다운 음 31살의 직장인들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적인 농담도 부담없이 다루곤 했습니다. 바람둥이 캐릭터를 맡은 윤다운은 김 무명생활을 청산하고 1년의 CF를 36개나 찍으면서 순식간에 CF팀으로 등극하였었습니다. 배우뿐만 아니라 가수, 개그맨 등 다양한 분야의 카메오 출연으로 보는 재미를 더하였었습니다. 좌회전을 못해서 부산까지 내려가게 되는 에피소드, 잘못된 차를 사서 문짝이 뜯어지는 에피소드 등 독특한 소재가 많아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최고 시청률 37%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알까기 명잉잔 이해가을 MBC의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닷컴에서 나왔던 토너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알까기 대국을 개그맨 최양락과 인여 개그만 여윤정이 중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당시 MBC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후 알까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알까기 옴라인 대전 게임도 생겼으며 급기야 나중에는 명절 프로그램으로도 편성되는 등의 절약을 발휘하였습니다. 게스트의 알까기 대국보다는 그걸 지켜보면 무덤덤왕 말투의 최양락의 애설이 주요 유순 포인트라 할 수 있었습니다. 최양락 본인이 말하기에 자타공인 알까기 구단의 실력을 보유했다고 자, 어떠셨어요?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다시 떠오르셨나요? 여러분들만의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